이번 몰아보기 편은 특이한 풍습들 편입니다. 풍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악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특히 영상 중에 사티제도는 누가 보더라도 악습이죠. 몰아보기로 한 번 종합했더라도 풍습에 관련된 영상은 계속 올라올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안 겹치도록 해서 새롭게 몰아보기도 제작해보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네팔에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가 존재하죠. 종교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안의 규율을 지키면서 삶의 위안을 받기 위해 종교를 믿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예전에 한 번 말했던 이야기 같은데, 지금의 인류는 종교가 만든 게 맞습니다. 신이 인간을 빚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먼 옛날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공포를 이해시켜주고, 집단 생활의 체계와 더 나아가서 집단의 도덕기준, 생활규칙까지 만든 것이 종교이기도 하거든요. 대충 다 알만한 종교라고 하면,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많이 퍼져있는 불교가 있죠. 뭐, 많이 외복된 사이비 종교도 존재하고요. 부두수를 하는 부두교라던가, 아프리카 부족들 간의 터속 종교처럼, 우리가 아직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대다수이며,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도 존재하죠. 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는 주장을 할 때,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많은 오류나 역사적 증거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다만큼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많이 없죠. 그런데 네팔에는 눈으로 보이는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살에서 다섯 살 정도의 아주 어린 여자신이죠. 그럼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팔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인도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남쪽이 위치한 국가입니다. 네팔인들의 종교는 힌두교가 81%, 불교 10%, 이슬람교는 4%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죠. 그런데 다른 종교의 인구수가 꽤 되는데도, 네팔은 신기하게 그 몇백년간 종교적 마찰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오늘 주제인 쿠마리 덕분이죠. 그러니까 쿠마리라 불리는 10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사회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종교 갈등을 중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쿠마리는 어린 여자아이를 선발하여 살아있는 신으로 성기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신의 이름이죠. 쿠마리는 힌두교의 여신인 탈레주의 화신으로 여겨지고 있고, 티벳의 불교인 밀교의 여신 바즈라 데뷔의 화신으로도 성겨지고 있습니다. 달라일라마를 관세현보살의 화신으로 믿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다만 다른 환생하는 개념의 달라일라마와는 달리, 쿠마리는 여신이 특정한 어린 여자아이의 몸에 잠깐 깃들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살짝 신레린과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팔에서는 쿠마리가 예언자라는 속설도 존재하는데, 쿠마리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크게 울거나 크게 웃으면 심각한 질병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죽음이 임박하다거나, 몸을 떨면 감옥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하고, 공모를 쥐어주면 부자가 되며, 공모를 움켜주면 재산을 잃는다고 믿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웃으며 차분하게 앉아있으면 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쿠마리의 예언이 적중한 적도 있습니다. 네팔에서 큰 축제가 있었던 날, 네팔왕이 쿠마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쿠마리는 이를 받아준 것인지, 왕에게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왕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총격으로 사망했죠. 사건의 전말은,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반감을 품은 왕세자가, 가족을 몰살한 것이었습니다. 쿠마리에 대한 몇 가지 전설도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유명하고 대부분이 믿고 있는 전설을 알아보면, 탈레주여신은 멜밤 17세기 네팔의 왕인 프라카시 말라왕과, 트리파사라는 주사위노리를 했습니다. 불순한 마음을 품고 범하려 하자, 여신은 화를 잔뜩 내며 사라졌고, 더 이상 왕을 찾아가지 않았죠. 왕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여신을 위한 사원을 짓고, 간절히 기도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 여신은 왕의 꿈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초경을 겪지 않는 순수한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니, 그 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라 명했죠. 다음날 왕은 여자아이를 찾아다녔고, 한 아이를 선발해 쿠마리라 칭하며 숭배했다는 전설입니다. 이러한 전설에 피는 불경이라는 티벳의 불교문화가 더해지면서, 네팔인들은 쿠마리가 초경을 하거나, 그던 작던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릴 경우, 여신이 몸을 빠져나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설과 티벳의 불교문화 때문에, 쿠마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초경을 했는지와, 몸에 상처가 있는지를 상당히 까다롭게 따져보죠. 그리고 살아있는 불교의 여신이니만큼, 불교 집안에서만 선발하는데, 석가모니의 후기자라 여기지는 사케족과, 바지라 차레야족 가문에서 대부분의 쿠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힌두교여야 합니다. 이유는 두 종교가 화합을 이루고,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집안과 처녀성, 흉터의 기준을 통과한 2살에서 5살 아이들은, 다시 외모 심사라는 32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신체와 부드러운 손과 발, 골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생식기와 사자의 가슴, 사슴 같은 허벅지와 참새같이 깊은 목소리, 가지런한 치아와 아름다운 눈매 등, 뭐 그냥 유치원도 안 간 아이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죠. 외모 평가를 통과한 아이들은 이전 쿠마리의 물건을 찾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신과 영적 교감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전 쿠마리의 물건을 찾는 시험은 무교인 저의 관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운처럼 보이지만, 네파린들은 여신의 화신이면 당연히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처녀성, 집안, 흉터, 외모에다가 물건까지 맞추면, 마지막으로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의 머리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깜깜한 방에서 역한 피냄새를 맡으며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비명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릴 경우 가차없이 탈락되죠. 이 테스트는 여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과, 하루 동안 방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탈레주의 여신이 육체에 스며든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옆에 아이가 울면 같이 울음을 터뜨릴 나이에 적을 참아낸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죠.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여자아이들은 쿠마리가 됩니다. 현재 네팔에 존재하는 쿠마리는 한 명이 아닌 총 11명이죠. 한 명의 로열 쿠마리와 열 명의 로컬 쿠마리, 이렇게 총 11명입니다. 로열 쿠마리는 쉽게 말해서 쿠마리들 중 대장이고, 로컬 쿠마리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쿠마리입니다. 로열 쿠마리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자리하고 있죠. 로열과 로컬 쿠마리는 모두 쿠마리스라고 불려지고 있고, 선발 과정은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쿠마리로 선발된 어린 소녀들은 여신으로 추앙받으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되지만, 매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사원으로 들어가 엄격한 규율을 따라 살아야 하죠. 생활에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 자위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수도인 카트만두와 그 주변의 파탄과 박타푸르라는 지역의 쿠마리들은 네팔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지내죠. 별도의 사원에서 지내야 하며, 함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땅에 발이 닿아서도 안 되는데,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나 외부로 나가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팔에 안겨서 이동하거나 가마로 옮겨지죠. 가족 외에는 이야기도 나눌 수 없으며, 항상 붉은 옷과 짙은 화장을 한 채 생활해야 합니다. 또래들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수도 카트만두의 쿠마리는 하루 중 잠시 사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 3번 주어집니다. 네팔인들은 이때 쿠마리와 눈이 마주치면 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카트만두의 사원 앞은 매일 소원을 빌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요. 반면 다른 지역의 쿠마리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건 물론이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으며 학교를 다닐 수도 있죠. 원래 이랬던 건 아니라 2008년을 기준으로 쿠마리의 생활이 꽤 괜찮게 변한 겁니다. 서양 인권 활동가들이 전통이 아동을 상대로 자유를 억압하고 감금하는 아동학대라고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네팔 대법원은 쿠마리의 학습 권리와 행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쿠마리들은 이전과 달리 학교를 다니며 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카트만두의 로열 쿠마리는 아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죠. 중세 유럽의 왕실처럼 1대1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경이 시작되거나 몸에 상처를 입어 은퇴한 쿠마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먼저 장시간 동안 걷지 못하고 앉아있거나 잠깐 일어나는 게 다했기 때문에, 걷는 것을 배우는 일종의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게, 2008년에 들어서야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이전에는 혼자 걷는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통깁스를 풀고 재활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걷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이죠. 몸도 몸이지만 가족들에게 버림받는다는 마음의 상처 또한 컸습니다. 쿠마리가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이 대대로 망하고, 가족들이 죽는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하긴 합니다. 생활은 매월 100달러 정도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시작하고요.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쿠마리와 결혼한 남자는 1년 안에 죽는다는 속설 때문이죠. 여전히 쿠마리에 대해서 아동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네팔에서는 현재까지도 쿠마리를 최고의 축복이라 믿으며 전통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 갖가지 시험을 치르고, 사원이라는 감옥에 갇혀 억압받는 삶을 사는 게 과연 전통일까요? 네팔의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풍요로운 애도시대 때 만연했던 충격적인 일본 문화, 마비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이해가 힘든 풍습들이 간혹 있죠. 지리적으로 멀어서 이질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문화가 많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일본은 사료가 많이 남아있죠. 오늘의 주제인 마비키는 문화와 풍습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숨기고 싶은 악습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일본에서 숨기려고 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마비키가 무엇이길래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칼과 피가 난무한 오랜 전국시대를 끝낸 일본은, 20세기 이전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 애도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욕 문화와 시장이 발달하면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고, 인구수도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죠. 목욕 문화로 위생이 청결해지면서 수명이 늘어났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자유경제와 같은 경제발전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애도시대 중기로 들어서면서 일본의 인구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땅이 한정적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대처럼 살기도 좋아지고, 개인의 행복이 중요해져서 아이를 낳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애도시대에 있었던 문제점들 때문이었죠. 애도시대의 신분 제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엄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사나 신관과 같은 지배계층은 상인과 농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죠. 일본에서 행해졌던 묻지마 살인인 치지기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치지기리는 그저 검이 잘 드는지 확인하겠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배는 사무라이들의 악습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사람에게 할 만한 짓은 아닙니다. 풍요로웠던 만큼 부정부패도 많았고, 피가 바짝 마르는 증세로 인해 농민들의 반란도 자주 일어났죠. 아무래도 급하게 성장하는 바람에 시스템과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탓도 컸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발전된 시대는 큰 특징이 있죠.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레도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아닌 계급 간의 격차로 나타났죠. 레도 시대의 피지배계층은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벌이도 시원치 않았지만, 세금은 지배계층보다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어렵게 수확을 맞춰도, 관리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극심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일본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중에 하나인 에도 시대에, 정작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수차례의 흉년으로 대기금까지 겹쳐지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 처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현실 속에서 끔찍한 악습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인 마비키죠. 마비키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하늘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비키를 했던 이유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죠. 노동력 없는 식구를 없애, 입이라도 줄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키워서 농사를 짓게 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드니까요. 마비키를 행하는 경우는 보통 아이가 3명이 넘거나, 혹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도 시대 말기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가 흔하지 않았죠. 설마 모두가 이런 짓을 했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매년 마비키로 희생되는 숫자만 약 4만 명 정도였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일본인들이 잔인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때문이었죠. 일본인들은 마비키를 나쁜 짓이 아니라, 그저 아이를 신에게 돌려보내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명 코가에시라고 하죠. 이런 관념 덕분에 일본인들은, 눈 깜짝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없앨 수 있던 것이죠. 신에게 돌려보낸다는 생각 외에도, 마비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죠. 예로부터 일본은 효를 중시하는 사회였고,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의 생사까지도 부모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일본의 종교적인 관행 때문입니다. 옛 일본인들은 아기를 낳고 무사히 한 달을 넘기면,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올렸죠. 이것은 오미아마이리라고 합니다. 오미아마이리는 단순한 행사의 의미를 넘어서 필수적인 관행이었죠.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 신에게 참배를 올리면, 한 명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오미아마이리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인간이 아닌 아기를 바로 신에게 돌려보낸다고 생각했으니, 일본인들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 눈에는 그저 합리화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는 마비키를 쉬쉬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기록도 존재하죠. 당연히 사회 분위기가 모성애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것일까요? 한 번 해본 뒤로는 덤덤하게 행했다는 기록도 많죠. 여담으로 마비키에 대한 자장가도 있습니다. 자장가는 아이를 재우려는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니, 내용의 잔혹함이 담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일본의 자장가 중 하나에는 다소 섬뜩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노래의 가사에는 잠들지 않으면 강해버리겠다거나, 묻어버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참고로 강해버리거나 묻는 것은 마비키를 뜻하는 일종의 은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잠에 든 척이라도 할 정도로 무섭지 않았을까요? 자장가가 잘 먹히기는 할 것 같네요. 애도 말기까지만 해도 마비키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마비키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였죠. 메이지 유신 이후 한창 근대화가 진행되던 중에, 마비키라는 문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마비키를 금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백 년을 이어온 풍습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930년대까지 마비키 풍습을 유지했고, 작은 마을에서는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마비키가 존재했었죠. 전통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20세기 중반까지도 이런 끔찍한 악습이 존재했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이죠. 인위적으로 인구수를 절감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중국은 아예 제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은 정책이나 문제에 대한 제한이 아닌, 잘 사는 집도 마비키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경제력과 상관없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결혼을 할 상대가 없는 지경까지 갔었죠. 그래서 장난만 결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진하던 일본의 인구수 성장률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야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끝내 마비키라는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에는 마비키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집단 따돌림 이지메가 대표적인 마비키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비키와 이지메는 생각보다 비슷한 이유로 벌어졌죠. 예의를 중요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누구 하나를 지정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건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참고로 이지메라는 것은 단순한 학교폭력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습이죠. 일본 사회에서 이지메가 벌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집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과 능력이 평균 이하인 일명 약자를 걸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걸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비키 역시 속가낸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죠. 옛 일본에서는 마비키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붙였지만, 사실은 당장 사회에서 1인분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약자를 배제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자면 태어나자마자 필요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걸러지는 것이죠. 약자가 사회에서 걸러지는 과정이란 부분에서 이지메와 마비키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비키가 이지메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오늘은 마비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확실히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풍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뤘던 마비키나, 이전에 올렸던 영상인 중국의 전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 내용이 꽤 길어 제작까지 하게 되었지만, 밝혀진 사실이 많지 않아서 다루지 못한 충격적인 풍습이나 문화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고작 내용이 짧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충격적인 문화나 풍속들을 모아서 랭킹스토리 채널에 업로드 됩니다. 랭킹스토리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풍요로운 애도시대 때 만연했던 충격적인 일본 문화, 마비키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 중국에서 유행했던 전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여자는 발이 작아야 예쁘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거거 수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발이 작은 게 미인의 기준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발을 벗는 식당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자신의 큰 발을 보여주기 싫어서 난처했었다고 하죠.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발은 작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다소 이상한 미의 기준이고 저는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대 많은 국가에서 작은 발이 미의 기준이었던 적이 있었죠. 발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미의 기준을 아예 전통이자 문화로 만든 국가도 있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발이 큰 여성을 심각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성의 발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미리 막는 일도 했죠. 이것을 전족이라고 부릅니다. 전족을 한 여성은 발이 10cm 이상 커지지 않으며 제대로 걷기도 힘들죠.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족을 해야 했고, 전족을 하지 않은 여인은 심각한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전통이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중국에서 천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전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전족을 처음 시작한 것은 10세기 초, 5대 10국 시대부터였죠. 전족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은데, 보통은 홍등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발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끄집어낸다는 이유로 말이죠. 시작은 그저 작은 발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기형적으로 작은 발이 점점 인기를 끌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르세처럼 여성의 발을 천으로 압박해 작아 보이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극단적인 기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상적인 발의 기준이 10cm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생겼지만, 이미 성장이 끝난 여인의 발을 10cm까지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족이었죠. 이제 막 몸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3세에서 6세 여자아이의 발을 일부러 묶어서 작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족을 하게 되면 뼈가 뒤틀리다 보니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죠. 도대체 왜 이런 기괴한 문화가 지속되었던 것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전족이 생겨나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오래된 전통이기도 했고, 전족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저 유행에 편승하겠다고 따라하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족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고, 대충이나마 유추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성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전족을 한 여인은 발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끝으로 걸어야만 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리처럼 뒤뚱거렸죠. 과거의 남성들은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걸을 때 몸이 많이 흔들려서 그런 것 같네요. 같은 맥락으로 하이엘을 신은 여성을 남성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도, 뒤꿈치가 들리면서 엉덩이가 올라가기 때문이니, 가장 그럴듯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성적인 매력 때문이라는 주장 외에도, 여성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하죠. 여성보다 남성의 숫자가 더 많았던 중국에서는, 여성이 상당히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힘들게 장가를 들었는데, 여자가 도망가면 곤란했죠. 그래서 여성이 빠르게 움직일 수 없게 하려고 전족을 했다는 설입니다. 이 밖에도 여성에게 손쓰는 일을 강요하기 위해 설하거나, 그저 작은 발 자체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는 설까지, 정말 다양하게 갈리죠. 물론 중국의 모든 여인들이 전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상 전족을 할 수 없는 여성들도 당연히 존재했었죠. 하지만 과거 중국에서 전족을 하지 않은 여인들은 보통, 천민이나 어딘가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평균이나 그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안의 여성들은, 필수적으로 전족을 했던 것이죠. 딸을 가진 집안은 필수적으로 전족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낸 악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전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전족을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그만큼 잔인하기도 하죠. 발이 10cm 이상 크지 못하도록 압박하면 끝이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선 아이가 3세에서 6세 정도가 되면,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들이 발바닥 아래로 접히도록 만든 뒤에, 헝겁으로 감싸서 압박합니다. 이후 기초적인 전족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 풀어주고, 구부리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만들죠. 말만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당연히 중국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상당히 야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전족을 흉측하게 생각한 것은, 17세기 대륙을 지배했던 만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륙을 정복한 만주족들은 바로 전족을 금지시켰죠. 뭐, 보기에 흉측했던 것도 있지만, 한족 고유의 문화를 배척하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족이 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심지어 한족뿐만 아니라, 만주족의 여성들까지 전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에도 전족을 없애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서태우가 있었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서태우가, 전족을 폐지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중국 세계의 악녀로 평가받는 서태우마저, 전족을 없애는데 실패했으니,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앉은 악습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나라 때 전족은 더욱 발전했는데, 이때 나온 기법 중에는, 아예 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죠. 전족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은 1912년,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설립되고부터였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도 전족을 한 여성들을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전족은, 1930년대가 되어서야 거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으로 넘어가던 시기, 전족과 관련된 숭칭링의 일화도 있죠. 순원의 부인 숭칭링이 젊었을 때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말하자, 집안의 여자 어른들은 숭칭링을 잡으려고 했고, 숭칭링은 재빠르게 집 밖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숭칭링을 따라갔지만, 전족 때문에 따라잡지 못했다고 하죠. 중국의 오랜 악습이 깨져나가는 동시에, 중화민국 이전과 이후 여성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준 일화입니다. 현재는 전족을 한 사람을 찾기는 힘듭니다. 강경하게 막았음에도 전족이 비밀스럽게 시행되었던 중화민국 초기에 태어난 노인 인구가, 마지막으로 전족을 했던 세대죠. 마지막으로 전족을 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보통은 거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미의 기준으로 인해 전족을 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노인들이 말해준 이유는 오히려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젊은 여성 노동력이 밖으로 나돌지 않고, 손을 쓰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물론 시작은 기괴한 미의 기준 때문이 맞았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유와 목적이 변하게 된 것이죠. 전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서양에서 인기를 끌었던 코르셋이죠. 코르셋 이야기를 하면, 혹시 페미니즘을 응모하는 건가 하는 의혹이 있을까봐 꺼려지긴 하는데, 미리 말하자면, 저는 페미니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르셋 문화는 안 좋은 문화가 맞죠. 코르셋 역시 전족과 같이,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기괴한 문화입니다. 전족처럼 아예 신체가 기형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허리가 얇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세게 허리를 당기다가, 장기의 위치가 바뀌거나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하죠. 코르셋도 사회가 만들어낸 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몸을 희생해야 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나마 코르셋은 자신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족보다는 낫기는 하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의사로 결정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 그러니까 옷을 사입거나 화장을 하는 것도, 과연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다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하는 것인지 말이죠.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 중국에서 유행했던 기괴하고, 잔인한 전통, 전족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풍습 중 하나인 사티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풍습은 보통 종교나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죠. 힌두교는 인도 신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2020년 기준 11억 6천명, 전세계 인구의 약 15%가 믿는 종교로, 기독교 이슬람에 이어 세 번째로 신도가 많은 종교죠. 사티제도는 인도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힌두교의 풍습이고요. 사티제도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일찍 죽게 되면, 남편의 시체를 화장할 때, 아내가 산채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풍습입니다. 당연히 살아남기는 힘들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식밖에 일이고, 말이 안 되는 풍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인도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풍습이며, 인도인들은 사티제도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풍습을 성스럽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어쩌다 이런 풍습이 생긴 것일까요? 사티제도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시바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이쪽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도, 한 번쯤은 본 모습이죠. 시바신은 인도 신화에서 파괴의 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시바신의 첫 번째 아내가, 사티제도라는 이름의 유래인 사티이죠. 사티는 정숙하고 용감한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티의 아버지인 다크샤는 사티가 결혼 정년기가 되자, 신들을 모아 연애를 열었죠. 사티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크샤는 이 연애 일부러 시바신을 초대하지 않았죠. 다크샤는 시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시바신이 파괴의 신이라 불리는 만큼, 성격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죠. 하긴 저라도 성격이 안 좋은 사람과 딸을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 자식은 부모 맘대로 안 되는 걸까요? 다크샤의 바람과는 달리, 이미 사티는 연애에 있는 신들보다, 시바신만이 자신의 신랑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티는 아버지인 다크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바와 결혼하죠. 다크샤는 시바가 사티와 결혼을 하였음에도 시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시바 또한 다크샤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던 중 다크샤는 희생제라는 의식을 열게 됩니다. 다크샤는 또 시바를 초대하지 않았죠. 다크샤는 희생제에서 다른 신들에게, 시바신의 안 좋은 점을 말하면서 명예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사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시바신의 명예가 위축되자 사티는 분노하였습니다. 사티는 남편인 시바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희생제에 불속으로 몸을 던졌죠.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해서 말입니다. 결국 사티는 불에 타서 죽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시바신은 분노하여 다크샤와 싸우러 갔습니다. 시바는 다크샤의 목을 베어버리고 사티의 시신을 가져오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티의 행동을 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티가 이상적인 안해상이 된 것이죠. 사티가 이상적인 안해상이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시킨 것이죠. 사티의 행동을 모티브로 삼은 풍습인 사티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낮은 인도라고 해도 불에 뛰어들어 죽으라는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초에 사티제도는 강제가 아닌 선택입니다.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말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인도 사회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인도는 지금도 여성 혼자 여행 가면 안 되는 나라로 언급될 만큼 치한도 안 좋고 인권도 낮은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더욱 심했죠. 극심한 가부장제 사회이며 남조녀비가 매우 심한 나라였습니다.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을 정도이죠. 그래서 인도 여성은 혼자 살 수 없었고 결혼을 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일찍 죽으면 과부들은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스트 제도가 심해지면서 과부가 재혼을 하면 카스트 제도가 무너진다는 이상한 논리로 과부들은 재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인도는 과부들의 재혼을 막기 위해 과부가 된 여성들은 머리를 다 밀어야 하며 장신구와 하얀색 이외의 옷은 입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죠. 여자의 인권이 낮은 인도에서 딱히 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재혼도 할 수 없는데 과부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인도도 나름의 해결책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재산은 다 아내에게로 가도록 해놓았죠. 과연 남편의 가족들이 아내에게 모든 재산이 가도록 놔두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법에는 재산이 아내에게 간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했죠. 바로 죽은 남편의 친척들 중 한 명과 동침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재산과 함께 다시 남자의 집안에 귀속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과부로 살던가 사티 제도를 해야 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일찍 죽으면 아내가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과부들은 집안에서 거의 감금을 당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여성의 인권도 바닥이었지만 과부가 된 여성은 사람 취급마저 못 받았을 정도였죠. 그래도 사티 제도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런 멸시를 받으며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사티 제도는 계속 행해졌습니다. 사티 제도를 원하는 건 과부가 아니라 친척들이었죠. 친척들이 사티 제도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티 제도를 하게 되면 남은 사람들은 큰 돈을 받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과부가 된 부정한 여성이 여신으로 승격할 수 있는 성스러운 의식이며 사원이나 기념비도 지어주고 친척들의 죄도 사하여준다고 하니 강요가 잇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비싼 장신구를 여러 개 착용할수록 더욱더 높은 여신으로 승격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 때문에 카스트 제도의 일계급인 브라만들도 사티 제도를 원했습니다. 과부의 시체가 불에 타 없어지고 남은 장신구는 브라만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과부가 사티 제도를 거절하면 강요와 협박을 하였고 이 또한 안 되면 약을 먹여서라도 강제로 실행했죠. 비인류적인 사티 제도는 몇 번이고 금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도시나 여행지 등에서는 모두 사라졌지만 눈길이 닿지 않는 시골에서는 가끔씩 행해지고 있죠. 사티 제도가 없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바로 기독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93년 당시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행 배를 탔던 인물이죠. 윌리엄 캐리는 인도행 배를 타고 5개월 만에 인도의 벵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인도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인도의 언어와 전통을 배웠죠. 남은 시간에는 선교를 하며 인도 벵골 마을에 차츰차츰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794년 5살인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윌리엄 캐리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인도의 운목적을 생각하며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신분제도에 의해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하죠.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상 중 하나가 평등이니까요. 캐리는 여성들의 인권이 낮은 이유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과 돈을 모아 여성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학교를 짓고 여성들을 가르쳤죠. 그러던 중 윌리엄 캐리는 사티제도를 보게 됩니다. 캐리가 본 사티제도는 말 그대로 끔찍했습니다. 캐리는 곧바로 사티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게 되죠. 인도 정부에서는 사티제도는 이미 금지되었으며 과부가 너무나도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물론 금지는 되어 있었지만 과부가 원해서 이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한 캐리는 조사를 해보죠. 1802년 한 해 동안 인도의 켈커타 지방 50km 안으로 438명의 과부들이 죽었으며 자신들이 원해서 죽은 것이 아닌 친척들이 강제적으로 사티제도를 진행시켰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니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힌두교의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이 힌두교를 없애기 위해 사티제도라는 성스러운 의식을 폐지하려 한다고 청언했고 사티제도가 없어지면 아내가 남편을 취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선교사들도 한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다는 말이죠. 결국 1829년 사티제도가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사티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힌두교 지도자들은 사티제도를 성스러운 의식이라며 다시 시행할 수 있는 풍습으로 만들려고 했죠. 1849년 당시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의 총사령관 찰스 제임스 네이피어에게 사티 풍습을 다시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에 제임스 네이피어는 사티제도가 인도의 풍습이어서 허락해달라면 허락해주겠다. 대신 우리의 풍습도 허락해달라. 영국에서는 여성을 불러 태워 죽이는 사람을 교수형 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말했죠. 사라져야 하는 풍습인 사티제도는 현대까지도 인도의 작은 마을과 시골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가린 채 말이죠. 사티제도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